자 이제 용어정위 좀 볼까요. 책에도 12페이지 보시면 용어정위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용어정위 지난주에 했긴 했지만 그중에 중요한 용어만 따로 뽑아서 한번 책에도 있는 내용을 볼게요.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중요하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수립대상 지역이 여기입니다.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광역계획권은 지정을 아까 누가 아니면 국장인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계속 쓰는 거야 그냥.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해줬다. 광역계획권. 둘리상인을 하나로 묶어서 기능을 연결 목적으로 서울대폐시랑 인청회시를 지정해줬어. 묶었어. 그럼 그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한다. 이렇게 장기차에 동그라미 침대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은 이 계획 자체가 성격이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10년대 20년대의 모습만 나타내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아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대상 지역이 내려가면 이게 하위계획이죠. 이렇게 내려가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내려가다. 내려가서 광역도시의 밑에 넘버2.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기본계획 밑에 무슨 계획 있지? 관리계획이 있지. 이렇게 가는 거죠. 머릿속에. 상하관계다. 수직관계다. 그럼 얘네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뽑아서 보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본 거죠. 기본계획은 일단 수립대상 지역이 광역도시에서 내려올 때 둘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리고 내려오시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섯 군데가 되겠지. 수립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군이 됩니다. 이건 3천 번 이상 들으니까. 여섯 군데요. 기본, 틀. 여기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그거는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얘 성격이 뭐냐. 도시군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에 지침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내려보면 관리계획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 뭐가 된다? 지침.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체계도를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른낭이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지침을 쭉 내려주잖아. 그 지침을 구체하시는 계획이 밑에 있는 계획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수입에 뭐가 된다? 지침이다.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머릿속에 성립이 좀 되셔야 돼요. 성립이 안 되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가능한 집중하면 금방 또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바로 하위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내용을 많이 물어보거든. 우리가 아까 체계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지? 다섯 개가 있지. 다섯 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있고.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있죠. 계도시수입 있죠. 다섯 개. 그 다음에 기반 설치 준비 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 거 맞죠? 여기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있는 게 뭐냐가 아니라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에는. 본 시험은. 그러면 무조건 답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얘네 세 개. 얘네들은 지금 아까도 우리가 말씀하신 큰 툴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외우지 말고 소속이 어딘지만 생각하시면 돼. 이용파트죠. 관리의 내용 아닙니다. 자 기반 인설 부담구역 또 개발 행위화 등에 있는 이용파트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네도 관리의 내용이다. 아니다. 관리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건 기반 인설 부담구역이 되건 관리구역을 통해서 지정되는 지역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뜻이야. 지정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구역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죠. 얘도 X지. X로 돼 있을 거야 지금. 얘네들은 소속 자체만 기억하면 당연히 X가 돼야 돼. 얘네들은 무조건 소속이 계획파트가 아닌 무슨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용파트에 있기 때문에 X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서 답이 될 만한 것만 일단 정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대산적이 동일하죠. 특강특특시군이잖아. 그래서 하나로 붙어서 이렇게 불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자. 따라서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포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계획만 들어가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 포함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포함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죠. 앞으로도. 여기가 광역도시계획은 들어갈 수 없지. 수립대산적이 다르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만 합쳐야 돼. 두 가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합쳐서 이렇게 불러야 돼.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부르시면 돼.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여기 별표 한 거 있죠. 별표 한 거. 그게 지구단위계획이야. 지구단위계획은 소속이 일단 어딨나 볼까? 머릿속으로. 관리계획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 맞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한 다음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입하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여섯 군데 맞지? 여섯 군데.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수립하는 계획인데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나 자치도나 시군이나 전부를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전부 절대 개발 못해요. 여기다 똥가루바를 치는 거야. 전부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야. 탁탁 싸다기 딱딱 이렇게 X 이렇게 하는 거지. 전부라는 용어가 있을 수 없지. 성립이 안 되잖아. 뒤에는 필요 없는 거고. 여기 핵심적인 단어만 딱 보고 끝내시면 되는 거야. 이게 전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전부 또는 일부 싸다기 치죠. 이 글자 나오면 다 X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거 그대로 다시 복습해볼까? 도시군계획설이 어디부터 출발했죠? 아까 책에도 내 도시군계획설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기반인설부터 출발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기반인서를 설치하기로 미리 관리기로 결정했어. 그럼 이 단어가 있어야지. 이 단어가 있으면 되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되지. 결정이라는 단어는 관리기획에 쓰는 용어가 맞죠? 따라서 관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서울특별시 A구부터 B구까지 연결시키는 도로 4차선 도로 설치했다. 규모랑 위치를 미리 관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럼 이 도로의 이름이 바뀌어. 그 도로는 더 이상 기반인서를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부르셔야 돼. 도시군계획설. 이게 부르면 돼요. 됐고. 그럼 우리가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렇지. 그게 도시군계획설 사업이야. 도시군계획설 사업. 이거 배워 오늘. 큰 틀로만. 그럼 여러분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어떤 인서를 설치하는 걸까요? 기반인서를 설치하는 걸까요?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는 걸까? 그렇지. 이걸 기반인설로 바꾸면 X 하셔야 돼. 도시군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난한서를 말한다. 라고 하셔야 돼. 기반인서를 설치하는 게 아니야. 자 따라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 제일 어려운 건데 요게 제일 어려워. 요것도 별표 하나 달아. 여기서 이 용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지구단위계획이랑 도시군계획사업이야. 얘네를 먼저 해야 돼. 공부라고 하는 건 타깃을 잡아서 먼저 해야 돼. 별 3개짜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게 되면 2개짜리. 되면 1개짜리. 그건 끝이야.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 여러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막연하게 외우면 안 외우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자 볼게. 아까 우리가 국계법 전체에 대한 체계도를 잡았지. 그치? 보죠.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개 있죠. 다섯 개 있어요. 얘네 상관없어. 얘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상관없고. 기반인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도로 하나 설치하겠다고 할 때 미리 설치하기 전에 규모랑 위치를 관리기로 모아야지. 결정해. 그러면 결정하는 순간 용어가 바뀌었죠. 자 이거예요. 도시군계획설로 바뀐 다음에 사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요게 있어 하나. 그럼 요것도 도시군관리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 그치? 이게 도시군계획설 사업이야. 그 다음에 밑에 도시개발사업 있나 없나. 있죠. 요것도 관리계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 그 다음에 무슨 사업도 있지. 정비사업. 그럼 얘네 세 개는 공통점이 있어 없어. 있지. 전부 다. 사업을 하려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 맞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하나를 합치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합치는 거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르는 거야. 그 부르는 사업의 이름이 도시군계획사업이야. 엄청 중요한 사업이야 이거. 이걸 생으로 올리니까 안 되는 거지. 치계도를 통해서 뽑아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뽑아내서 합쳐만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주면 되지. 당연히 그래야 돼 당연히. 도시군계획사업이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용어 자체가 그 말이 그 말을 갖고 그래. 그런데 도시군계획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야. 공법에서. 그래서 그게 만능이 되는 거야. 도시군계획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이 하나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정비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사업은 공익사업일까 사익일까.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규제를 할까 안 할까. 규제하면 더 이상한 거야. 규제는 민간 쪽으로 가는 거야. 공법은. 민간 쪽을 규제하는 게 공법이지 공공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용어적이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체계도 내에서 해결이 돼야 돼. 사실은. 조금 더 연습이 좀 되시면 이거 하면서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야. 나중에. 이게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거 세 개 뽑을 수 있지. 그러면서 확인 좀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공계획사업은 몇 가지를 말한다. 세 가지. 첫 번째 도시공계획사업 들어가죠. 여기 있습니다. 도시공계획사업 하나 있고. 맞다 그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 있네요. 그러셔야 돼. 맞아. 얘네는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소속이 동일해.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공관리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로 합치면 이게 되는 거야. 도시공계획사업이라 그래. 집에 가서 열 번씩 읽으셔야 돼. 처음에는 이게 그 말이 그 말이 갖고 막 그래. 도시공계획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극복을 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을 좀 하셔야 돼. 도시공계획사업.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이 용어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시공계획사업은 하나를 말한다고 하지 말고. 세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말한다고 하셔야 돼. 도시공계획사업 사업이 포함되고. 도시공계획사업이 포함되고. 정비사업이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용어정인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포인트 2번이라고 써있을 거야. 포인트 2번. 포인트 2번인데 3번이 아니라 2번인데. 광역계획권이랑 광역투시에 있지. 거기 2번.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역계획권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먼저 있다는 이 얘기는. 광역도시를 수입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하는 대상지역이거든.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묶었지? 분리상 하나로 묶어줬죠. 누군가. 그래서 지정권자 이렇게 써야 돼. 지정권자야 여기. 그럼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광역계획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지정권자라고 써있죠. 그거는 계획과는 관련이 없고. 대상지역이니까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아까 2명이라고 보면 먼저 말씀을 드렸어. 오른쪽 보면 국토교통부장 안에 있죠. 내가 그거 체크하면 되지. 국장 지정할 수 있다. 여기다 체크. 그 다음에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두 개만 먼저. 여기다 체크 쭉 하나. 순서를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 무턱대고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논점이지. 이게 논점이지. 지정권자 일단 몇 명? 두 명 잡은데 이렇게. 두 명 잡으신대. 여기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나와있죠. 싸다기 딱 쳐. 다익스에. 광역시장 지정을 지정할 수 있다. 싸다기 쳐. 없잖아 지금. 오로지 두 명만이야. 이거를 먼저 잡아내셔야 돼. 지금 기초 과정에서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두 명 말고는 지정 못하죠.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우리가 공법은 누구를 배우는 거냐면 행정청을 배우는 거야. 우리들을 배우는 게 아니야. 행정청 중에 누가 이 권한 갖고 있냐. 이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사실. 대신에 모든 행정청을 다 외울 수는 없어.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장이나 도지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지정권자 자체를 물어볼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국장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닌 자가 등장을 해. 그럼 특별시장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시장. 여기 없잖아. 없으면 지정 못하는 거야. 몇 명만이라고? 두 명 빼고 나머지 나오면 지정 못한다고 하면 된다니까. 특별시장 나오면 지정 못하지. 광해시장 지정 못하지. 딱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단계로 물어보는 게 가장 쉽게 물어보는 게 지정권자 두 명. 알고 있는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대상적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시, 도에 걸쳐 있대.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랑 시도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주에 행정조직도 했거든요 우리가. 다섯 군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지금? 다섯 군대. 그래? 다섯 군대야? 안 되겠다. 시도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누는 프린트 있죠?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그거 갖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거.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보세요. 자 특별시. 들어가나요? 자 특별자치시. 자치도. 아니 그리고 도지 도. 맞죠? 도가 먼저 써있어 상관없어.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도라고 하고 여기에 장들을 시도이사라고 하잖아. 그럼 지금 보면은 광역계권이 여기 걸치는 거야. 시도에 걸쳐있다라고 표현하잖아 지금. 이 다섯 군대에 걸쳐있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는 특별시나 광역시 이렇게 포함이 돼도 해당이 되는 거고. 다섯 군데 들어가면 되니까. 광역시하고 자치시가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자치도랑 도가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이 다섯 군데는 시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을 묶어서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가 국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시도라고 하는 게 두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보셔야 돼. 시험장 가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특별시 광역시 누가 묶느냐 이거 지정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묶어. 그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또 하나 자치시하고 광역시 누가 지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이건 시도의 범주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도 범위를 벗어난 거야 지금. 근데 이건 어떨까? 케이스 둘 중에 두 개밖에 없어. 자 포천시. 지난주에 경기도 한번 봤지 우리. 연천군. 연천군. 우리가 있는 김포시랑 고양시 묶을 수도 있지. 파지시 묶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같은 도 내에다 묶는 거죠. 같은 도 내에다 묶는 거야. 그럼 국장에 들어가서 여기를 묶을 필요 없지. 그치? 누가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쉽잖아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도에 걸쳐있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도로 외우신 분들이 이렇게는 못 푼다는 거지. 광역시랑 자치시에 걸쳐있다 이렇게 하면 못 풀어. 왜? 시, 도, 도가 없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시도에 걸쳐있다는 얘기는 이 다섯 군데에 걸쳐있다는 뜻이야. 그게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광역시랑 자치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치시하고 자치도가 될 수도 있고 자치도랑 도가 될 수도 있지. 경기도랑 여러분 경기도랑 강원도 묶을 수 있죠. 그러면 도끼리 묶는 거잖아. 그럼 시도를 묶는 거 맞지? 도끼리 묶는 거잖아 이렇게. 도를 도끼리 묶을 수도 있고 경상남도 묶을 수도 있잖아. 그건 다 국장이 한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 이상은 안 나와 절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법률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도, B도를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정해요? 도 여기 있네 여기. 국장이 지정하는 거 맞지? 맞아. 근데 이제 같은 도 내에서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절차를 놔두고 여기 시의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의외로 이것도 많이 나와. 이거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X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광역계 끈이 없는 지역이 더 많아요. 의무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본시험이. 이건 의무가 아니야. 없는 데가 더 많다니까 지금.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야.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의심이라고 했잖아 이거. 대신 지정권자가 지금 국장 맞지? 그럼 요거만 동그라미 있잖아. 어디? 중앙. 도시 개인의 시민에 거쳐야 된다. 이거를 지방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싸다 끼치고 와야지. 국장은 중앙에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중앙도 시민에 시민에 거치는 거지. 지방도 시민에 시민에 거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도지사는 같은 도에 관한 게 속해 있어. 도. 아까 보여드렸잖아. 포천시 연층군에 걸쳐 지정한다. 우리가 있는 김뽀시랑 고양시에 걸쳐서 지정한다. 같은 경기도 내에 있잖아 지금.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여기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 너무 쉽거든 사실.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잘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대신에 만약에 물어보면 중앙자가 뭘로 바뀌었죠? 지방자. 이것만 보시면 돼. 앞에 의견 듣는 거는 바꾸지 않는 지문이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 합격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지정권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광역계권 지정권자예요. 다시 지정권자는 이거예요. 이거 무슨 광역계권을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처 맞지?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뭐 했어? 광역계권을 지정해줬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광역계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리권자예요. 수리권자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지. 이거.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프린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 써도 돼. 아끼지 말고 막 써도 돼.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수리권자가 상당히 많아요.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케이스가 있어. 여기부터 멘붕이 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많으면 나눠서 하면 돼. 많으면. 내가 공부할 게 일곱 개다. 그럼 네 개, 세 개. 이렇게 나누면 돼. 더 많아. 두 개씩 나눠서 해도 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광역도시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지금 현재 광역도시를 누군가 행정청이 수립하려고 그래. 대상이 어디죠? 그거부터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개념 잡는 거거든요. 체계 잡는 겁니다. 다시. 광역도시 수립 대상 지역은 여기라니까. 광역계획권. 맞죠? 네. 그럼 광역계획권은 현재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럼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하냐.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를 정하는 계획을 수입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단계로 수입하는 게 광역도시라는 뜻이야. 이거 먼저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 그러면 1단계로 국장이나 도의사가 뭘 했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광역도시를 수입하는 거니까 수립권자가 밑에 있잖아,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지정을 먼저 해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먼저 해주면 광역계획권을 어떻게 개발시킬 거애라는 방향을 정하는 계획인 광역도시를 그 다음에 수립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수립권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아까 수립이라는 용어는 계획일 때 쓰는 거 맞지? 광역계획권은 계획이 아니잖아. 광역계획은 대상직을 지정하는 거니까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장이나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어.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됐대. 그럼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한 케이스 하나 있을 거고 같은 도의사 케이스면 도의사가 지정해줬지. 그럼 케이스가 몇 개 있어? 두 명이니까 두 개가 있겠지. 그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두 개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1, 2번 묶으면 되잖아, 이렇게. 뭐가 어려워? 쉬워, 이거. 어렵게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이 안 돼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처럼 시도에 걸쳐있대. 광역계획권이. 그럼 국장이 지정했다는 얘기지. 여기에 걸쳐서. 여기에 걸쳐서 지정하신 거야. 그러면 이거 누가 수립합니까? 그런 얘기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랑 광역시 부거 지정해줬죠. 누가 수립합니까? 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럴 때 잘 보세요. 지정을 지금 누가 해줬냐면 국장이 지정해줬죠. 그럼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돼요. 그게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야. 누가 수립한다고?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예를 들면 특별시나 광역시를 이렇게 묶어서 지정해주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 공동 수립하는 거야. 맞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죠, 지금. 맞아요. 이게 수립권자가 되는 거지. 그럼 지정권자랑 수립권자가 동일한가, 다른가? 다르지? 지정권자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된다니까. 그게 원리야, 원리. 원리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승인받아야 되겠지. 아까 틀 잡은 거 있잖아. 수립하고 끝이 아니라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했다고. 여기,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위에 누가 있어? 국장 있잖아. 국장한테 뭐 받아야 돼? 승인. 맞네요, 그래야지, 이게. 눈빛이 또 왜 그래?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나한테? 탁탁 들어와야 돼, 지금. 탁탁 받아서 탁탁 들어와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 같은 경기도 내다 이렇게 지정해 준 거야, 도지사가. 그러면 도지사는 지정권자 맞지요? 그럼 도지사 밑에 몇 명 있어요? 시장군수 있죠?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권자 맞네. 공동 수립하는 거네. 퍼천시장 연천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그럼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면 승인받아야 되겠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퍼펙트.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1,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할 때 이걸 먼저 출발점을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삐끗하면 남은 게 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잡는데, 잘 보세요. 하나 더 부가 설명드릴게요. 자,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수입하게 되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까? 받아야 돼요. 100년 있다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3년이야. 딱 3년죠, 법에서. 승인 신청하는 기간을 3년으로 준다고. 그런데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럴 때가 3번하고 4번이야. 4개만 하라고, 4개만. 밑에 가지 말고. 밑에는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중에 할 거야. 1, 2, 3, 4가 다 됨할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야지. 여러분, 3번, 4번, 3년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묶어 이렇게. 3번, 4번 묶어서 같이 보는 거야. 1, 2번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3, 4번을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금방 정리됩니다, 이게.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럼 보세요. 지금 시, 동의사가 공동 수입하는 경우 맞죠? 그런데 몇 년? 3년 줬단 말이야. 그런데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승인 신청 안 했어. 그러면 직무유기니까 너는 수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당의 위인자가 수입권자가 되는 거야. 국장이 수입해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럼 똑같은 원리를 볼까? 시장군수가 현재 수립권자. 그럼 도의사한테 승인 받으러 가야 되겠지? 그것도 몇 년? 3년 지났어. 그런데 승인청 안 했어. 그럼 수립권이 없어지지? 누가 수립해야 돼? 도의사. 뭐가 어려워? 금방 하지, 내기는. 1, 2번 하나로 묶고, 3, 3번 하나로 묶어서 대입하면 금방 끝나. 그러면 수립권자는 절대 혼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정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딱 카바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단계는. 그리고 5, 6, 7은 이게 정리가 되면 금방 해 또.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어. 나중에 플러스 알파에서 정리해 드릴 거야. 누가 이걸 1, 2, 3, 4, 5, 6, 7을 다 외우고 앉아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1, 2번 묶고 3, 4번 묶는 거야. 그러면 충전을 좀 해볼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오늘. 일단 이런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광역계 끈을 말한다. 맞나요? 또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광역특신을 말하는 거 맞지? 일단 용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광역계 끈 지정은 재량이야. 광역계 끈 나오고 지정해야 한다고 나오면 싸다기 치고 와야 돼. 대한민국에는 지정 안 된 적이 더 많아. 지정할 수 있다. 그걸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두 명이 떠올라야 돼. 지정권자 두 명밖에 없어요. 국장 지정할 수 있죠. 도의사 지정할 수 있죠. 시도에 걸쳐 지정하려고 그래, 지금. 대상. 지정하고자 하는 게 시도에 걸쳐 있어.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지. 그럼 끝났잖아, 이게. 그리고 의심하고 지정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의견천치는 논전자치 말고, 필요한 행정청한테 의견 드는 거니까. 중앙도시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국장, 지방도시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누구? 도의사. 거기까지 마무리.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광역계 끈을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해줬어. 그럼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를 수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광역도시를 수입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두 개가 있어야 돼. 지정한 대상적이 두 군데가 있는 거거든. 국장이 지정한 경우가 하나 있고, 도의사가 지정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경우는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했겠지. 그리고 나오잖아, 시도에 걸쳐있다. 국장이 지정해줬다는 뜻이야.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지역은 국장 밑에 있는 행정청들이 수집권자가 되거든. 그럼 국장 밑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 우리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입해야 된다. 맞나요? 그리고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퍼펙트하게 정리해야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 그러면 도의사가 지정해줬지. 도의사는 지정해준 지정권자가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두 명이 수입권자가 되는 거야. 누구누구?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수입을 해야 돼. 그럼 시장원수를 수입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되잖아.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승인받아야 된다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몇 년 이내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3년 이내는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버렸어.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직무기니까 시도의사는 수립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한 단계 위에는 제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야. 그럼 시도의사가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국장인 수립해야 한다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시장원수도 마찬가지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하라고 하는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도의사가 수립해야 된다. 맞나요? 그런 원리예요. 그거 4개만 하란 말이야. 밑에 있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밑에는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니까 놔둬도 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만 소화하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1년 내내 헤매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헤매면 안 되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답으로 엄청 많이 나와. 거기 있는 거 지금 포인트에 있는 거 있죠? 답으로 포인트 2번에 있는 거 있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광역도시에서는 얘만 먼저 정리해도 됩니다.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 절차라든가 조정신청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면 위에 있는 게 되면 그때 또 정리하는 거니까 그때 설명드리면 또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오른쪽 가서 3번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 한번 가볼까? 오른쪽, 오른쪽 3번. 포인트 3번. 지금 체크해드린 거까지만 하세요. 기초 과정은 거기에도 충분해. 차고 넘쳐. 그럼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두 가지 공부하고 왔다. 뭐하고 뭘 공부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이것만이라도 자꾸 정리해놔. 지정권자, 수리권자. 그럼 광역계권은 지정권자라는 용어 쓰는 거 맞지? 그러면 광역도시에는 계획이니까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정리하시고 두 개만 하시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른쪽 가면 포인트 3번에 일단 수리권자가 6명 만이라고 써놔. 6명 만이라고 제가 써놨어. 형광석에 미친구나. 그럼 우리끼리 6명 만이라는 뜻이 이해되시죠? 자, 특별시장 포함되고 광역시장 들어가고 자치시장 들어가고 자치도의사 들어가고 시장운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맨 끝에다 6명 만이라고 쓴 이유는 이 6명 말고는 수리권자가 될 수 없어. 여기 없는 자들은 다 싸다개 치고 버려. 예를 들면 국장 수립할 수 있다. 싸다개 쳐야 돼. 도지사 도지사 대신에 시장운수가 수립하잖아. 도지사하고 자치도의사하고 명칭이 달라. 자치도의사는 어차피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수립하면 돼요. 도지사는 도단위가 아니라 시군 단위로 수입하는 거거든. 시군이라고 하는 거야. 특광, 특시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와프잖아. 6군데 그러면 돼. 오로지 몇 명만? 6명.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가 좀 있으면 4명, 2명을 짤르는 거야 원래는. 나 혼자만 잘라? 같이 잘라야 돼요. 4명, 2명을 잘라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4명 있죠? 여기 있는 4명은 승인 안 받아요. 방금 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뒤랑. 체계도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론도 마찬가지에 체계도를 정리하는 거야. 그 개념으로 가다 보면 뼈대가 딱 쓴다니까. 공법에서 국회법 전체가. 내가 어디야 한다? 뭐 해야 되겠다? 이게 방향성이 설정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온다? 이걸 또 설명드리면 공략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따라서. 여기서 논점이 수리권자가 총 6명 맞지. 그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몇 명. 제목처럼 확정 승인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확정이 4명 맞죠? 그러면 승인은 2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2명. 이걸 나누는 거죠. 오른쪽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조사 4명은 승인이란 용어로 하면 싸다 기쳐야 돼. 승인 안 받고 뭐한다. 본인이 확정하는 거야. 수립한 내용을 본인이 확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대신에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잖아요. 시장원수는 승인받는 거 맞죠? 그래서 도기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도시군기본계는 총 수리권자가 몇 명인데. 6명인데 그중에 4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맞나요?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2명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명이 바로 누굽니까? 그러면 시장원수는 아직 확정권이 없어요. 도기사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눠서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도시군기본계는 관할구의 6군데에 대해서 수립해야 한다라 그래. 법에서. 의무야 의무. 당연히 의무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계획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 근데 외곽지역, 인구도 적고 좀 동떨어지는 지역은 지금 개발하는 게 순서가 맞으니까 개발할 내용 땅이 엄청나게 많아.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는 재량. 이게 많이 나오지. 재량이 인정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자, 다음에 해당되는 거기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다음에 해당되는 시군은 이렇게 나와요. 시군. 6군데 중에 시군만 들어가. 여기는 시군. 예를 들면 우리가 정성군이 있다. 강원도 정성군이 있다. 외곽지역이면서 어때요? 거기. 인구수도 얼마 안 돼. 인구가 10만 이하가 되거든. 그런 지역은 재량권을 준다고. 군수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미죽어야지. 이걸 내는 거야 시험에. 의무 나오지 않아. 수립해야 한다. 백날 외워봤자 문제 못 풀어. 결국은 의무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밑에 내려가면 1번, 2번 두 개 있지. 박스 안에. 두 개 있지요. 그걸 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1번 먼저 하시라고. 공부하는 순서를 잡아드릴 테니까 1번이 어차피 시험에 10번 중에 9번 이상 나오는 거야. 2번은 한 번도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건 2번은 맨 나중에 하면 돼. 둘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를 먼저 해요. 그러면 1번이 뭐냐면 여기예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체크해볼까? 위치, 위치. 위치가 수도권이면 어딘지 아시죠? 서울특별시랑 경기도랑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거기 속해 있으면 안 돼. 밖에 나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광역시하고 경계선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두 번째야. 그리고 인구가 얼마? 10만 명 이하여야 됩니다. 10만 이하. 몇 가지 요건을 갖췄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라고 하셔야 돼. 다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그래, 플러스야. 플러스. 그리고 그래야 돼. 그리고. 자, 수도권 밖에 광역시 있어요? 없어요? 많지. 많죠. 광역시하고 경계선이 붙어 있어도 안 돼. 두 번째. 자, 그리고 인구는 10만 명 이하일 것. 그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러한 시군이. 그럼 여기는 외곽지역을 말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게 엄청나게 시험이 많이 나와. 일단 논점 하나 잡으세요. 요거. 기본계획이 오나면 100% 맞춥니다. 100%. 틀리면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수도권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서울특별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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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밖에 있어야 돼. 수도권 밖에. 밖으로 나갔더니 광역시하고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돼. 인구가 15만이야. 그러면 안 돼.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일 것. 이라고 하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거든. 플러스거든. 이게 다. 플러스. 플러스. 동시충전 요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3천 번 더 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인구는 얼마? 10만 명 이하일 것.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결론. 거기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도시공기 본격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거는 나중에 쭉쭉쭉 연결시켜서 할 거니까 요것만 해. 요것만 지금. 설명 드리는 것만 하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한 번까지 가볼까요? 한 장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자, 책에도 13페이지 한 번 가볼까? 자, 거기 포인트 4번이 있거든. 포인트 4번이 있는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는 무조건 별표 3개지. 자,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별표 3개짜리거든. 여기도 일단 이반권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먼저 보셔야 돼. 이반권자. 자, 여기는 이제 수리권자 대신에 이반권자를 용어 먼저 쓰네. 아까 기본계획까지는 뭐라고 썼지? 수리권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구선이 있는 계획은 이반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반할 수 있는 권할과권자가 누구냐.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반권자는 이반 대상 지역이 6군데니까 6명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6명 나오는 거야. 자, 특별시장, 광영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이사, 시장, 군수. 6명 맞고 그래야지. 자, 6명만 있는 게 아니라 2명이 더 있어. 자, 한번 볼까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데. 누가 수리입할까? 이반할까? 국장. 일단 요거 하나 체크해요. 무조건 공식이야 공식.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공부할 때. 자, 그리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대. 용도 지역이. 큰 산이 북한산이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에 걸쳐있잖아. 그걸 마찬가지야.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이반권자가 되는 겁니다. 시, 도에 치면 국장에 위반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하시고. 그러면 큰 산이 시, 도에 걸친 경우도 있겠지만 포천시하고 연층군에 걸친 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럴 때 누가 위반하면 될까? 도지사가 위반하면 되지.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이반권자가 되니까 시, 군에 걸쳐있으면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마찬가지예요. 걸쳐있는 대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반권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 도에 걸쳐있다 그러면 국장에 위반할 수 있다. 시, 군에 걸쳐있다. 같은 도에 속해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럴 땐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국가계획 나오면 이거 누구예요?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 국장. 그래서 관리계의 위반권자는 원칙 6명이고 얘가 2명이야. 국장하고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는데 국장이나 도의사는 이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시험에, 본시험에 원칙을 많이 낼까? 예의를 많이 낼까? 예의를 많이 낼까? 오, 그래요? 시험 봤어 작년에? 예, 많이 내네. 그러니까 논점을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 여기는 원칙 백날 외워봤자 의미 별로 없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위반 대상적이 6군데니까 6명이 위반해야 된다면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기본계획은 예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금 전에 해본 기본계획은 예의장이 없었지. 몇 명 많이 낼지. 여기는 국장이나 도의사 나오면 X지. 근데 관리계획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지. 다른 걸 내는 거야, 다른 거를. 여기는 두 명이 더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고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 사유를 간단히 눈두장 찍어놓으면 돼, 지금은. 대신에 여러분들, 주민이 나왔어. 우리들. 우리는 위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위반 못해. 위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반하면 우리가 수립해서 내가 갖고 있는 땅 다 상업적으로 위반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반을 절대 못하고. 위반은 여기 있는 자가 한다니까, 행정청. 그래서 김포시는 김포시장이 위반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에 관련된다면 국장이 와서 위반할 수도 있어. 도의사가 위반할 수도 있고요. 원칙은 관악의장 6명이 하는 거고, 국장이나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은 거기 포함되면 안 돼. 주민은 우리가 위반 못해. 우리 행정청이 아니잖아, 우리가. 대신에 주민은 위반할 수 있다라면 싸닥에 치고 오시고, 행정청인 위반권자한테 찾아가서 위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 있어. 주민, 우리들은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김포시장한테 가서 위반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럼 주민들은 위반할 수는 있다, 없다. 다시요, 위반은 못해요. 정확히. 위반은 할 수 없어요. 대신 위반해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 이게 위반 제안이야.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작년에 한 번씩 나온 거야. 근데 이건 한 번 나오고 많은 게 아니라 무조건 나와. 그러면 주민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주민은 관리객을 직접 위반할 수는 없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게 다섯 개거든요, 이거. 이거를 우리가 용산기지입니다라고 그래. 작년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암기코도.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다섯 글자. 일단 이렇게 써놔요.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렇지, 용산, 거기 써 있죠, 그렇죠? 그 외움대에 써놨으니까. 자, 다섯 가지인데 용이 뭐냐면, 이거 4번에 있는 거야.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재안을 지구단위로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지. 자, 그럼 지구단위기로 대신해서 귀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구단위기 자체는 뭐예요? 개발객이잖아. 내가 있는 용도지구가 개발이 안 되니까, 지구단위기 좀 수집해서 개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대상인 용도지구는 가능해. 자, 그럼 두 번째,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있죠? 일단 이것만 먼저 기억해요. 이름만, 이름만. 자, 이게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할 때 나오는 거거든. 일단 이름만 먼저 기억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기가 뭐냐면, 도로 좀 설치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기바인설 설치하면 개량. 지가 뭐냐. 우리 아까 배운 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수입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운 거 중에 용도구역 중에서 계도시수입, 입, 입. 입중이제 최소구역 있죠? 이거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어. 총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일단 이것만 먼저. 그 뭐 동의요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다섯 개를 먼저 정리해. 다섯 개. 자, 그러면 여기 없는 것들은 입안 제한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해요. 다섯 개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작년에 나온 게 뭐냐면, 이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없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나왔다고 시험해. 거기서 이거 나왔어, 답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해달라고. 다섯 개 있나, 없나. 용산기지입니다. 압자만 해도 없잖아, 그죠? 싸다 기쳐야지. 이게 답이었잖아, 이게 작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 다섯 개를 모르는 사람이 동의요건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섯 개만. 그래서 다시 정리해. 암기 코드를 먼저 외워버려, 그냥.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외움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해달라. 산업전통개발지능지구 지정해달라. 용도지구니까 소속은 관리계기잖아. 그 다음에 기반 인테로 설치해달라.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해서 개발 좀 시켜달라. 입주기지구역 지정해서 복합적인 개발 좀 시켜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다섯 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이게 주민의 입안 제한이야. 참고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고 딱 들어갈 때 있잖아. 이때 바깥에 살고 들어가면 안 돼? 동의서 갖고 들어가야 돼. 다시 뭐 갖고 들어가야 돼? 동의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동의서. 동의서가 기반 인설만 5분의 4야, 면적. 5분의 4고, 5분의 4는 80% 맞지, 그렇지? 기반 인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다 합쳐서 3분의 2야. 외울 때 그렇게 의심해. 기반 인설만 얼마고요? 5분의 4고, 나머지는 얼마다? 3분의 2. 면적에 대한 동의 요건이거든? 이때 면적 속에는 국공우지 면적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당연히 제외되지. 순수 사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이반제는 다 한 거랑 똑같아. 그런데 이반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이건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지문일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자. 두 가지. 첫 번째, 주민은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 이반할 수 있다, 없다? 이반 못해요. 이반 못하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는 이반권자 있지, 여기. 여기 이반권자한테 제한할 수 있어. 이때 바깥에서 사주고 들어가면 안 되고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대상 토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도로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갈 때 구규지가 있을 수 있지, 공유지가 있을 수 있지, 그거 빼고 기반에서 얼마 얼마? 5분에서 하고 남은 인가 얼마? 3분의 1. 퍼펙트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2등록까지만 하시면 돼.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좀 있는데 밑에까지 좀 하죠. 밑에까지 하죠. 자, 포인트 3번인데 포인트 3번이 뭐냐면 관리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자, 여기서 몇 개만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다 하지 말고 기초유사 속에 환경성 검토, 토요성 평가, 제외체어 소문성이 포함되는데 이건 읽고 넘어가. 밑에도 마찬가지. 축소도 넘어가. 대신에 이건 해야 돼. 동시위반 아까 우리 한 거 여러분 동시위반 우리가 아까 체계도 잡을 때 동시위반 관리계 2반에서 화살표 위로 올라가서 동시위반 있었지, 그치? 가능한가 이거? 네. 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관리계획은 광역두기나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만 동그라미지요. 동시위반 가능하다. 이거 없다라고 하면 틀려. 자,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대요. 다시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광역두기획 수입하면서 관리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 수입하면서 관리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이지만 하위계획이지만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상위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야. 여기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거밖에 없어. 맨 끝에 있다가 없다라고 하면 싸대기치고 오면 돼. 동시에 반응하면 허용된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결정권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안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이거는 세 가지인데 가볍게 볼까? 아까 위반권자의 국장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여기 있잖아. 다시 물어볼게. 국장 있었지, 그치? 국장이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하는 거 맞지, 그치? 국장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이건 안 틀려. 100% 다 맞추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용도구역이 5개 있단 말이야. 계도시수 입증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있죠? 이건 국장만이 결정해. 누구만 결정한다고? 국장. 국장.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시도의사 지정 못해요. 국장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죠?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네 글자가 붙어있어. 무슨 개? 국가가 연계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누가 지정할까? 국장. 많지도 않아. 세 개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다고? 세 개만 있어. 세 개만. 첫 번째는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이 결정한다. 시가와는 국장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연계했을 때만 국장만이 결정한다. 네 글자가 있어야 돼. 국가가 연계증할 필요가 있을 때만 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다 쪽은 국장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 쪽은 국장이 권한이 없죠? 누굴까? 해의 장이라고 줄일게. 해수부 장관. 바다야 바다 수산자원 보고요. 이거 100% 다 맞춰. 제일 자신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면 여기 내려가서 지구단위기 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효력발생식으로 내려가 볼게 체크하는 것만 봐 이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 관리기로 결정했어 문서로 결정하면 일방인이 몰라 그림 표시해 줘야 된다 했어 그림 그림 이거 지형도면을 뭐 하면 고시하면 그때 효력발생한 날 했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효력발생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돼 자 그리고 타당수험은 아까 기본계획에서 했었나 안 했었나 기본계획부터 상위에 부합하는지 타당한지 검토해서 정비하라고 배웠죠 그럼 하위객도 해야 되지 따라서 타당수험은 두 가지에 한 달 했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동일한 시점마다 하는 거야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수험 검토해서 일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세요 나머지 설명 안 드린 거 지금 안 해도 돼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인트 6번에 있는 내용은 잠깐 쉬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잠깐 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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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